그런데 좀 더 있다 보니까 완전 착각이더라고요. 아예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이 안을.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그 어떤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아... 그럼 얘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후천적으로 눈이 먼 코끼리만 여기에 열 마리가 넘는다니. 대체 이 녀석들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이 녀석들을 전달하는 것처럼 및 관여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들은 summative 예상에 따라서 시철을 것이며eniz, 불만 하면 액수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Leanment Building, 이렇게 바닷 academ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욕화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코끼리의 등에 올라타고 관광을 즐기는 코끼리 트레킹. 태국 코끼리의 90% 이상이 이 관광 상품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각종 축제에도 코끼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 방식과 환경이 문제였습니다.